전라북도가 안정적 수도 공급과 상수도 경영 개선을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. 정비 사업을 통해 유수율이 70% 미만인 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누수 탐사와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간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. 또 설치 20년이 경과해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정수장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도 진행합니다. 전북은 21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 비중이 39.4%로 전국 평균은 35.9%에 비해 높고 누수율도 21%로 전국 평균인 10.2%에 비해 높습니다.